그냥 것들라 하람숙아. 제주도에 2월 17일부터 차량 제한속도 그걸 낮춰주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제도가 시행될 때 했는디 들어봅디가. 난 못 들어봤지. 근데 이거 삼촌같이 행을 했는데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합디닥이. 50 넘으면 운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이고 50키로 걷지 말라고 돌리지 말라고 30키로 돌리지 말라고 규제가 있던데. 나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시내 일반도로는 시속 50키로고 주택가구 스쿨점 이면도로는 시속 30키로로 제한하는 거고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나온다. 13만원? 아이고 빛나다. 야 개민 저 우린 그냥 댕기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야 화물차 하는 사람들 저 버스 택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느리게 댕기면 그 막 불만이 많으켜. 이게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로만 해당이 되는 거고에 뭐 그런데로에서는 시속 50키로가 막 경들인 건 아니우다. 난 뭐 그처럼 못 달릴 거라. 저번에 뭐는 막 셀칭 닮으십니다. 개민 저 우뚜리 연봉로하고 번역로 평안원 이런 닮은 데는 큰 짓들은 50키로. 아니 아니 이제 복잡한 도로만 50키로 제한이고. 경이나 할 테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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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그리고 이제 연봉도로용 5담배로보단 일로부터는 50키로 절로부터는 70키로 해가지고 다 좌가져서 라게. 네 맞습니다. 잘만 써지면. 근데 복잡한 시내 도로하고 뭐 중앙선 안그러진 도로에서 속도 제한하면은 이게 장점이 더 많다. 아 길어. 아 왜 그 저 속도를 좀 두려움 날리다 보면 사고는 조금 줄어들 테죠. 아니 어차피 사고만 줄인 데는 험이. 그러나 검색해보는 WHO에서 속도를 10키로만 낮춰도 20에서 40%까지 이제 보행자 사고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아이고. 부산 지역에서가 먼저 했다냅디다. 아.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이거 도입을 해보는 시행 9개월만이 교통사고가 53% 감소가 됐고. 아. 교통문화지수는 예 원래는 전국 16위에 여신데 이게 6위로 확 올라갔다냅니다. 아. 우리 제주도도 올라갔죠. 그런데 천천히 가면 더 오래 걸리고 막히고 건가 아닌가.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냅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디. 그래봐야 뭐 출퇴근 시간 딱 2, 3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데. 그 정도 사. 야. 괜히 그 저 택시요금은 시간하고 이 거리로 계산되는 거란. 천천히 갈면 택시요금이 더 오래 걸리라. 맞아요. 더 나올 거 닮아. 이걸 또 국토부에서 부산에서 실험을 해봤던 말씀. 시속 10킬로미터 줄이는 1.1% 정도 느는 정도래. 아. 그 밖에 아니야. 다른 조사에서도 요금 차이가 거의 없다냅더라. 물론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 그 정도 사. 별로 차이 없냐. 아유. 사고만 줄인다나 하면 더운 거라도 해산. 난 아직 어색하고에 원래 달리던 속도가 이서보다. 몸에 배지는 않을 거. 우닥에. 야. 그러면 니. 아이고. 는작 는작. 감자. 고깝은 해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적응 잘 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맞다. 맞다. 맞다 말은.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좋긴 한데. 5분 빨리 가자는 한 50년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은 게. 맞아. 예주도에서도 도내 도로 56개 구역에서 일제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끝났고요. 도로 노면에서도 이제 숫자 50, 30 이거 새기는 작업도 이미 끝났고. 표지판 교체도 끝났고요. 중요한 거. 카메라. 카메라도 이제 설정이 다 끝. 벌써. 아이고. 젠동이. 아이고. 제한속도보다. 그리고 또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사고를 만약에 내면. 이게 중과실이에요. 곱빼기. 곱빼기. 이건 중요하고.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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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야 근데 시행원지가 얼마 안 되고 나냥. 모르는 사람 한 생이라. 그러나 이거 홍보 많이 해서. 그러나 막 벌리는 사람도 아직도 하. 고라삭한 게. 야 개고 되고. 우리 멘붕 삼촌은 아까부터. 부예가 용침 접고 뛰어온 사람 모양으로 시무럭 해내. 표정이 안 좋으다. 뭔 일 있어 봐. 아 난 야이 아까 그거 저. 고라 누나는 이제 알았지만은. 아까 오는 뒤. 차들이 막 솔솔 가길래.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은 허벅 나. 또 볼발. 나 세렉스가 달리면 80km까지 다. 바쁘게 들고. 아침에 했다는 걸 80km. 아이고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걔 것들을 다 치와 돈에 막 돌려놓았잖아요. 너랬구나 너랬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은 이제. 야 이 말들은 뭐란 개미 아까 보시고. 13만원도 나와. 이게 빛난 건 13만원이고. 최하가 5만원 6만원이라. 야 그럼 뭐 저 개미 나가 저 5당 요라번 지키면 그중에 호나만. 다 받는 거 중에. 우리가 다 받는 거다. 호나만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섯 번 지키면 다섯 개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아이고 삼촌 통화하수사에. 너 너 너 어디 저 교통방송인가 어디 댕기는 놈이. 저런 거 알았으면. 고라줘야지 개미 난 모르라는 막 이걸 다 주물려고 그래. 나랑 회사. 야 우리 진짜. 어떤 보면 야 경찰서 vip인 게. 누가. 통덕비 세워줘야 돼 크라. 벌금 하용 내보라. 벌금 하용 내보라. 야 벌금 말이냐고. 여기서 출발해야지. 이거 출발해야지. 아니 저거 저거. 다 살려먹어. 하나 대파하는 건데요. 야. 어 날아야 då. 다 inheritthen. 랑.